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은 HTML의 문법을 마스터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말하자면 여러분은 문장을 완성하는 법을 마스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것은 단언컨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모이면 뭐가 되나요? 페이지가 되죠. 페이지가 모이면 책이 되고요 책에는 표지가 있고 표지에는 제목과 저자가 표기됩니다 이처럼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정보를 잘 정리정돈하기 위한 체계 혹은 구조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HTML 태그 랭킹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은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태그들을 이미 알게 된 상태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말하자면 슈퍼스타들에 대해서는 제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저 슈퍼스타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우리의 제목은 이웃들의 제목과 비교했을 때 좀 부끄러워요 어떤 점이 부끄러울까요? 이웃들은 내용을 잘 표현하는 제목을 표시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는 파일명이 제목이란 말이에요 좀 부끄럽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우고 제목을 제가 web1html 이라는 제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타이틀이라는 태그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자장 그리고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짜잔! 제목이 잘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웹페이지의 제목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색 엔진과 같은 기계들은 바로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을 책으로 치면 책 표지와 같은 정보로써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만들 때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지 않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손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html 이란 무엇인가로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한국어가 나왔죠? 이거 한국어입니다 자, 리로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한국어 문자와 실제로 출력된 결과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정보를 이렇게 글씨로 작성하면 저기 있는 글씨 그대로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인데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0 아니면 1로 최종적으로 저장합니다 그런데 그 0과 1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존재하는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이 밑에 있는 utf-8입니다 여러분 utf-8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작성한 이 파일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utf-8이라는 방식으로 저장된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작성한 이 파일을 웹브라우저가 열때도 utf-8로 열어야지만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웹브라우저에게 웹브라우저야 이 웹페이지를 열때는 utf-8로 열렴 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meta space를 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추천해 주죠 그 중에서 utf-8 괄호 이렇게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짜잔! 글씨가 안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utf-8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character set은 문자라는 뜻이고 set은 규칙이라는 뜻이죠 즉, utf-8로 문서를 읽어라 라고 여러분이 브라우저에게 얘기를 해 준 겁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두 줄의 코드와 이 밑에 있는 코드들 사이에는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기를 띄워쓰기 한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밑에 있는 이 코드들은 본문입니다 반면에 이 위에 있는 코드들은 본문을 설명해요 즉, title이라고 하는 태그는 본문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meta character set utf-8이라는 것은 이 본문이 utf-8이라는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html을 만든 사람들은 본문은 body라는 태그로 묶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설명하는, 다시 말해서 body를 설명하는 태그는 head 태그로 묶기로 약속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즉, html에 있는 모든 태그는 head 태그 또는 body 태그 이 둘 중에 하나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body 태그와 head 태그는 상당히 고위직 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위직 태그들을 감싸는 단 하나의 최고위층 태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html 이라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 html 이라는 태그 위에다가 관용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아무데나 가보십시오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view page source 라고 해보시면 page source 보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 위키피디아를 갔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각자 보십시오 제일 위에 독타입 html이 보이나요? 그리고 그 밑에는 html 태그가 있을 건데요 그리고 html 태그 밑에는 분명히 높은 확률로 head 태그가 있을 겁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타이틀도 있을 것이고 메타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body 태그가 나올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슈퍼스타에 해당되는 태그들을 배움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웹페이지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파악하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효용으로 눈이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시력이 좋아져요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은 그런 혁명적인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축하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html의 구조를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빈도수가 높은 태그들을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은 제가 이 시값을 세구적으로 왜? 여러분은 거짓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시값을 시작해봐야겠네요 여러분은 제가 이 시값을 시작합니다